최근 민원 24를 사칭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성군을 비롯한 시군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으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다거나 쓰레기 분리 위반 대상으로 민원이 신고돼 안내드립니다 등입니다. 시군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공문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내한다며 해당 문자를 받으면 환경과에 확인하고 웹 주소를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